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여기 달린 댓글들 보다 보니까 이건 이 남편만 그런건지 아니면 여직원도 같은 마음인건지 그걸 한번 제대로 확인해라. 그리고 그런거는 그냥 삼자대면을 하는게 제일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그게 좋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쫓아내던 남편을 소환해서 당장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건 아니더라구요. 제가 보자 한다고 그 여자가 나와줄지도 미지수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일단은 급한 마음에 그 여직원과 통화를 시도해봤어요. 남편 폰으로 걸었고 스피커폰으로 같이 했는데요. 뭐 생각보다 통화 자체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 간단히 쓰면 아래와 같아요. 이거 뭐냐? 라고 물었더니 팀장님은 사모님이 의심할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평소 배울 점 너무나 많고 진짜 좋은 분이라고요? 카풀 제안도 마찬가지에요. 팀장님이 아니라 제가 먼저 부탁한 겁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소 저한테 찝짝거리거나 선을 넘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들 카풀하는 시간 또 그 기간 말고 그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매너도 또 배려도 너무나 훌륭한 분이세요. 등등등. 이딴 소리를 하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얘 말투나 태도 같은 게 너무 당당하니까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특히 통화 중간에 제가 아니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저희라고 했나요? 이랬더니 네 저희요. 뭐 여기서 우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딱 이러는데 어머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다른 얘기를 돌렸어요. 아니 애 딸린 유부남이랑 여직원이 둘이서 카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이상한 거지? 정상이에요? 제가 지금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두 사람한테? 아니 애초에 당신들 두 사람 말은 통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팀장님은요. 사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평소 저랑 같이 차 타고 이동해도 말이 별로 없어서 저 혼자만 막 떠들어대고 그냥 대답만 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등등등. 끝까지 이런 당당한 태도를 내보이는데 정말 숨이 탁 막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했던 그 거짓말 변명도 그지 같았지만 이게 더 그지 같아? 너무 답답한 거야. 당황도 아니에요 애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 이 여직원 역시 정상이 아니야. 저한테 미안해하는 거 진짜 단 눈꼽만치도 없어 보이고요. 아니 그전에 얘는 그냥 뭐랄까 죄의식 자체가 안 느껴져요. 저는 솔직히 이 직원이랑 통화를 하기 전 떠올렸던 게 아니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는 줄 아세요? 그런 아저씨랑 그런 걸 하게? 뭐 대충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닐까 예상을 했는데 이건 상상 이상이네요. 게다가 뭐? 매너가 넘치고 배려가 넘친다고? 나랑 사귈 때는 물론이고 결혼하고 그 오랜 시간 같이 머무는 동안 저한테는 참은 단 한 번도 안 열어준 사람인데 뭐? 매너가 어떻고 배려가 어째? 특히 인간은요 저랑 통화를 하는 내내 거봐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난 억울하다니까 우리 손도 안 잡았다고 이딴 썩은 태도로 일관하고 그냥 이거 전부 다 시댁에 말을 해볼까 싶은데 아니 그냥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다 깨버리고 엎어버리고 싶은데 처해 있는 제 현실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특히 홀몸도 아닌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여하튼 이거 보니까 그래 뭐 확실히 이것들이 선을 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사람이 진짜 미쳐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이 일을 어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며칠 전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시댁에 가서 터뜨려 버릴까 어차피 갈 거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생각해보면 또 깝깝한 게 시댁에선 오히려 어이구 저 나이에 저 머리로 저런 몸뚱아리로 감히 바람을 피웠겠냐? 에이구 말도 안 된다 애미야? 딱 이럴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어머님 스타일이 이래요. 아들이라고 이뻐하는 게 아니라 못생겼다고 욕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이야기는 한 번 해보려고요. 여하튼 남편놈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상대방도 비정상이고 자꾸 눈물만 나와요. 어쩌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다 미친 것 같아요. 댓글 1번 글쎄요. 내가 봤을 땐 저 두 연놈들이 미리 짠 것 같은데 말이지. 2번 역시 뻔뻔한 것도 도를 아득히 넘어서는 연이었구만? 하긴 저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애 딸린 유보남한테 카풀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겠지. 게다가 이게 그냥 탔겠냐고. 마치 상사를 집 꼬봉처럼 어? 꼬봉이 운전하는 것처럼 블루투스 연결하고 말이야? 끼리끼리라는 말이 딱입니다. 이봐요. 쓴이. 현실이고 뭐고 인생 조직이 싫으면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이젠 남편 어디 가는 거? 아니 출퇴근하는 것도 의심을 하게 생겼는데 평생 그 그지같은 고통 감내하면서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3번 내가 지난 본문에도 댓글 남겼는데 통화 후기 보니까 더 확실하네. 상대방 여자는 쓴이 남편을 전혀 남자로 안 보고 있어요. 왜? 이건 지 본인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하긴 그래. 25살짜리가 미쳤냐고.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거겠죠? 그런 반면 쓴이 남편은 히히히히히히 이러다가 뭔가 좋은 게 생길 수도 있겠지? 히히히 합체도 하고 히히히히히 이렇게 지원자 내심 어떤 그 그지같은 일을 기대 오지게 하면서 동시에 그 시간을 즐긴 게 100%입니다. 얼마나 설렙겠어요. 이런 짐승이랑 정말 계속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난 못 살아. 6번 정말로 이혼 안 할 거예요? 그럼 복수라도 해야죠. 쓴이도 똑같이 동네 총각들한테 반찬 만들어주고 선물도 받고 카톡도 하고 그렇게 즐기세요. 이혼은 안 하더라도 속은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썩은 속은. 운동 열심히 하고 외모도 같이 가꾸세요. 자신에게 투자하고 남편은 이제 인생에서 지우세요. 저 인간 님도 알잖아요. 그냥 그렇고 그런 놈입니다.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여자가 받아준다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일할지 해댈 인간인데. 하... 저 여자는 이익만 챙기고 니 남편은 설렘 가지고 노는 거였죠. 저러다가 이게 문제야. 저러다가 혹시나 질을 받아줄 여자를 만나면 그럼 바로 막장까지 찍는 거고 물론 애초에 이런 놈이랑 결혼한 게 지팔짓꾼이겠지만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이 클 때까지는 ATM기로 쓰고 그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그때 반품하시면 돼요. 5번. 뭐 기프티콘을 당근에 팔았다고 개뿔 옘병하네. 내역 한번 보자고 해봐. 6번. 저 정도 먼 거리를 해달라는 건 그냥 미친 인간이죠. 거기다 뭐 지가 먼저 부탁을 했다고.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100% 쓴 이 남편이 먼저 해주겠다며 들이댔을 거고요. 커피도 너희 둘이 다 마셔가지고 기프티콘 같은 건 없어. 게다가 이것도 그래. 여자가 기프티콘 준 게 아니라 니 남편이 준 거요. 남편이랑 가시 마셨다. 이게 진실에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배 툭 튀어나오고 머리도 훌르던 까진 애까지 딸린 아버지 유부남이 그런 인간이 오랜만에 오지게 설레고 흥분도 오지게 했겠네. 아휴 새 차 하면서 얼마나 좋았겠냐고 룰루랄라. 근데 뭐 이혼을 안 하겠다고. 그럼 쓴이도 오픈 채팅을 해요. 거기 나가서 그냥 짜릿하게 놀아보란 말이야. 저 둘이 어디까지 갔는지 이제 그런 거 알아볼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어. 그냥 거지같은 인간이 바로 쓴이 남편인 거. 이게 현실이에요. 7번. 탈모에 배가 나와도 바람피울 놈들은 바람피웁니다. 그리고 25살 먹은 여직원이 자기 상사한테 지가 먼저 카풀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걸 믿냐고.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하세요. 만약 우리 마누라가 저 모르게 다른 남자랑 카풀을 했는데 이딴 소리를 했다면 저는 그냥 바로 이혼입니다. 알겠습니까? 당신 마음 작 같은 거. 그게 바로 현실이라고. 이게 진짜 현실이다. 되겠군. 그렇지. 이게 맞죠. 내가 지금 28살인데 감히 직속 상사한테 먼저 카풀을 제한하고 블루투스까지 연결을 한다고?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선 넘었을 거라고. 아니 적어도 쓰니 남편은 마음으로 100번도 더 넘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8번. 아니 그래 뭐 저 여자 하는 말이 다 맞다 치자고. 그래도 이혼은 해야지. 왜? 이거 냅두면 언젠간 터질 놈이거든. 저 여자 아니더라도. 9번. 이거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남친 놀래켜주려고 밤에 몰래 찾아갔는데 방금 전에 잔다고 카톡을 보낸 놈이 12시가 낮은 시간에 차를 끌고 나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걸 직접 보고도 안 믿겨가지고 그 이후 며칠을 더 밤에 몰래 찾아가 봤는데 집에 없더라고. 집에 없더라고. 그래서 몇 시간 뒤 새벽에 다시 와봤는데 여전히 차가 없네. 아니 도대체 어디랑 어떤 연희랑 자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이제 헤어져야겠다 마음을 먹고 만난 바로 그날. 참 울고 싶은 사람 뺨을 친다는 건지 남친차 블루투스에 꽁꽁꽁 아이폰 이렇게 뜨는 걸 봤어요. 여하튼 저야 그냥 연애였을 뿐이니까 상대 여자가 저라는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쓰니 남편을 그 여자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영향 표시를 하고 있는 거야. 나 같으면 이혼. 이왕벌 놀이하는 거예요. 상사들 휘두르면서. 일단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천마디의 거짓말이 나오면 저는 그 사람 말 절대 안 믿거든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인데 아니 어떻게 믿어. 안 그래요. 그리고 설령 진짜 선을 안 넘었다 해도 이거는 이미 마음으로는 지구 반대편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자가 안 받아주니까 그런 거지. 받아줘서 봐라. 바로 사람과 전쟁 10분도 더 지났지.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